방송국 대한민국 방송국은 흡수는 분이 있어 너무 또 이뻐요 아름답고 전국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야? 모르죠? 오늘 여기서 아주 그냥 뽐나게 자랑시킬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원사람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대북함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서울을 보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르신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우리는데 우리 어르신 우리 어르신 하나 ASD 스크레스 빠지면 나만 쏘네요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부장님 찬돌리도 때로는 실전을 해볼까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마누라 찬돌리도 잘 들으면 찾아가는 소리 생겨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원인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말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달리는 거야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태꽁 참외 앞에 불러도 저승보다 이쁜이죠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스크레스 난녀버려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스크레스 바깥은 남을 손으로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난년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바깥은 남을 손으로 난년 난녀버려 스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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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녀버려 스크레스 난녀버려 스크레스 상대가 다섯 아멘